네. 야, 이거 아까 한번 가르쳐줄게 아, 저 주사건이 있는데? 하하하하 사기해 드릴게요 사기해 드릴게요 이거, 아 이거 시동, 혹시 비상정지 있죠? 키있죠? 키 여기 있어요 네, 말간색으로 돼있고 한번 꼽아보시겠어요? 시원하고, 뭐지? 아니 밑에는 빼야지 아, 밑에 꺼 그리고 구명조끼도 있으시죠? 네 소화기는 어디? 소화기는 여기부터 있습니다 차량용으로 차량용으로 초기 진압용이죠? 저거 진압용은 아니에요 방팡 앞 부닭치게 좀 잘 잡아봐요 연료탱크 40m 맞죠? 네 이거 그때 신기범사 받으신 후에 이거 바꾸신거 없죠? 그대로 좋네 좋네 오케이 오케이